얼마 전 외도를 원하는 기혼 남녀를 서로 이어준다는 애슐리 메디슨의 회원, 3,700만 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회원 가입 사실이 드러난 성직자 수백 명이 집단 사직하고 일부 공직자는 자살까지 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유출된 데이터를 뉴스타파가 분석해봤더니 한국인 회원이 66만 명이나 됐고 경찰과 검찰, 현직 판검사, 교수 등 공무원도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 정무기관을 의미하는 JO.kr이나 국립대학교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먼저 심인 보기자가 보도합니다. Elämä on lyhyt. Hanki Salasuhde 핀란드와 미국에서 방영된 애슐리 메디슨의 TV 광고입니다. 이렇게 외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기혼 남녀의 만남을 중개해주는 애슐리 메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지난 7월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가입자 정보는 무려 3,700만 명분.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직자 400여 명의 가입 사실이 드러나 전원 사직했고 텍사스주의 경찰국장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과 국방부를 포함해 미국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계정이 수백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국회의원 한 명을 포함해 공직자 수백 명과 대학 관계자 천여 명의 이메일 계정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의 본사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최소 두 명의 애슐리 메디슨 고객이 자살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예외일까?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국적은 모두 53개, 그 가운데 36번째가 한국입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자신의 국적을 한국으로 표시한 가입자는 66만 7,246명이었습니다. 가입자 숫자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등에 이어 아홉 번째로 많았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1.33%로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에 이어 17위였고,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대만, 마카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은 지난해 한 차례 사이트 폐쇄를 당한 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뒤인 올해 4월에야 다시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짧았던 영업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회원수입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가입자 66만여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해킹된 데이터에는 이메일 아이디와 닉네임, 접속 위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메일 아이디 가운데 공무원들의 이메일, 즉, 주요.kr과 코리아.kr 도메인을 가진 메일을 찾아봤습니다. 모두 236건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습니다.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 1개와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 3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과 검찰 직원은 모두 실제 사용자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ac.kr, 즉, 대학교의 도메인을 가진 계정 역시 240개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한 23개는 실제 대학 교수들이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메일로 무슨 이상한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 비슷하게 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애쉬리 메디션인지도 모르고 결과를 보려면 무슨 뭐 이메일 인증을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이메일 인증을 했더니 가입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호기심에 가입하고 결제도 한두 번 했는데 문자 쪽지 보내는 게 한두 번 있었거든요. 몇 번 이제 보내가는데 답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한 2, 3일 있다가 저는 파티를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와이프도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신명이 공개되고 이럴까봐 공영방송 KBS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도 8개 발견됐고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일을 통해 물어보니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적 호기심에서 해당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다 정확히 알고자 회원 가입 등록이 불가피했습니다. 개신교 목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가입자 정보에는 대기업들의 회사 이메일 계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대 기업들의 이메일 도메인과 일치하는 이메일 계정은 모두 114개 삼성의 이메일 계정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개 두산이 1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부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부